여기 뭐 해야해요? Time of Time God of Time 뭐 업그레이드 해도 돼? Stash 오케이 그거는 좋은데 게임 사이에 우리 아이템 안 잃어버려요 오케이 그냥 헥스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여기 아마 게임 다시 시작할거야? 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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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시 해봐라 나이스 빨리 키우자 빨리 키우자 Vampire Survival처럼요 위하이스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진짜 그냥 그 Vampire Survival 보다는 그 그래픽 스타일 보이신도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다 잡고 업그레이드 우리 여자친구 음 오케이 Zip Dash 다시 그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 나이스 네 여기 들어가세요 오 이거 참 강한 스킬이네요 참 강한 스킬이네 나이스 다른 신이네 약간 헤이드스 그런 느낌 들어요 이거 그래픽 보니 오케이 여기는 어떤 스킬 assemble 어떤 스킬을 우리한테 좋아해요 램페이징 스트라이크 너크백있어요 체인즈 워 으 payroll chain. 오 이거 아마 좋을꺼 같아요 오케이 오우 ok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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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딘 잡자 스킬 멋있어 보여요 아 다만 공격하면서 그 음 걸음 속도가 좀 낮춰져서 좀 아쉽다 오케이 컴 다 주세요 리그 엑스피리엔스 다 필요합니다 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우 안녕하십니까 goddess of fate 대시 오우 에엠 공격 범위 넓어질 거요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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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이 애들 좀 잡고 싶어요 얘는 좀 짜증나요 나이스 우리 아이템 찾았어 굿 B버튼 한번 확인하고 혹시 또 좋을까 아네여 근데 더 멋있어 보여요 뭐해야나 멋있어 보여요 오우 이 킨대 오우 이 애들 좀 비용 하다 굿 destroy enemy 라고 오우 예인 잡아 저 예인 잡아 우리 헬스 아이템이라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죽겠는데 둠 어... 이동 속도... 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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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위. 아. 화공격. 딸래따. 헌. 화수... 화수공. OK. 나이스 근데 우리 진짜 헬스 회복해야 돼요 헤헤헤 헬스 회복 어떻게 하면 돼요? 나이스 근데 이게 마음에 들어요 damn 저 궁극의 그래픽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어 저거 뭐야 오케이 여기 지나가면 안 돼? 어 어 khabni 이 버튼 혹시 이거 줘 좋을까? 다 똑같은데? 헬스는 너무 낮아 근데 아직 헬스 아이템 한번도 못 봤어요 헬스 아이템 좀 찾으러 갈까? 까비 까비 백 투 더 파스트 캐릭터도 많이 있으면 좋겠어 이 게임은 캐릭터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음악도 괜찮고 나이스 엑스피리언스 다 주세요 엑스피리언스 다 주세요 저는 그 엠 골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아직 몰라요 그거 알고 싶어요 잠깐 탭 아 아 아 미티어 네 이거 좋아 탭 누르면 아 우리 그냥 어떤 스킬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뭐 빠바디뿌뿌뿌 이거 내 이거 계속 업그레이드 하자 이 공격 강해졌으면 좋겠다 대엄 이 레벨 하기가 좀 더 음 천천히 해야 하지만 캐릭터 처음부터 강력해 강해요 적들이 다 한방 되어서 네 계속 스님 있어요 여러분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냥 이런 뱀파이 뱀서 네 뱀서 뱀서 게임 관심있어요 저 얘들이 진짜 강하네 다 주세요 나이스 저 애들이 좀 더 강해요 저 빨간색 회고리 강하네 우리 캐릭터가 너무 약해 아 또 죽었어 근데 괜찮은데 이 게임 이 게임 나오면 아마 할만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10유로 정도? 만원 정도 있으면 이 게임 아마 살거에요 마음에 들었어